오늘은 화장품에 들어가면 나쁜 성분이라고 알고 계신 대표적인 5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향료입니다 도대체 화장품에 향료라고 하는 것은 왜 넣는 걸까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향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뭐하러 향료를 넣고 제품을 개발하셨냐 혹은 향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왜 추천해 주시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도대체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은 왜 화장품에 들어가는 걸까요? 단순히 향만 좋게 하려고 향료를 넣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향료라는 성분은 성분 자체가 가진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과 다른 성분이 결합이 됐을 때 올라오는 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마스킹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향료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이 화장품이 가진 장점을 보기보다는 향 때문에 손이 안 가게 되는 제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향료를 넣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향료를 아무거나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올라온 취 자체를 가려주는 향들을 또 그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분에 어떤 특이한 향을 가리기 위해서 넣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향료라고 하는 성분은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밀양으로 정말 냄새만 싹 가려주기 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향료 때문에 피부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단점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향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고시한 26가지 알러지 물질들은 다 향료로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성분을 발랐을 때 알러지가 올라온다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거나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배제하고 쓰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들처럼 닭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혹은 고등어나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두드러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료라고 하는 성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괜찮다라고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향료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아주 미량 들어가 있는 성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분을 좀 더 기분 좋게 쓰기 위해서 향료를 첨가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따진다면 조미료를 살짝 더 넣었구나라고 이해해서 좀 더 그 음식의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성분입니다 알코올 성분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장점 단점 모두 다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올이 화장품에 배합이 됐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피지를 세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피지를 살짝 걷어내주면서 다음 단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투과 촉진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은 지질 구조 자체를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코올의 함량에 따라서 피부의 흡수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특히나 이 논문에서는 베시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기술력을 말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성분을 감싸고 있는 기술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캡슐화했다거나 뭔가 묶어놨다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걸 바르게 되면 이렇게 구체화했다거나 캡슐화했다고 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착 축소시켜서 피부에 더 잘 전달되게끔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코올이 3.3% 들어가 있을 때는 2.1배 흡수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10%가 들어갔을 때는 4.4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20%가 들어갈 때는 오히려 흡수도가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에탄올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적정한 함량이 들어가 있을 때는 오히려 흡수도가 높아지면서 피부에 이로운 작용을 하고 특정한 성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정한 기술력에 있어서 그 기술력이 더 잘 발휘되게끔 돕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참 이로운 역할은 바로 용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어떤 꾸덕한 성분의 경우는 피부의 발림성을 좀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흡수도를 좀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훌훌훌훌 풀어서 피부에 잘 발려지게끔 하고 흡수되게끔 하고 산뜻하게 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모공 수렴 해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때 알코올이 화장품에 배합이 됐을 때는 참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좀 알코올이 들어가면 좀 더 도움이 잘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레이어랩의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변성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론칭하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왜 변성 알코올을 넣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파악해 보신다면 히알루론산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의 히알루론산이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고함량입니다 실제로 2%의 히알루론산을 그냥 화장품으로 만들게 되면 좀 꾸덕한 질감이 되는데요 피부에 발랐을 때는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럼 하나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크림도 함께 발라야 되기 때문에 세럼 단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히알루론산 특유의 질감을 그대로 느끼게 되면 다음 단계의 제품을 제대로 발려지게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알코올의 네 가지의 장점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용매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히알루론산을 2% 함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형 자체가 좀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트 에센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공 수렴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아니면 피지 같은 것들을 싹 걷어내줘야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의 흡수를 더 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기술력은 바로 이 구체 안에 담긴 캡슐화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2%를 더 잘 피부 속에 전달을 하려면 꼭 필요했던 성분이 바로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성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너무 공포감을 갖거나 무조건 변성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배제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전성분의 구성을 보시고 상세 페이지를 보셨을 때 어떤 기술력을 담았는지 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어를 퍼스트 에센스 안에는 1.5%의 변성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성분들은 충분히 높은 함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의 히알루론산과 1.5%의 변성 알코올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변성 알코올은 알로에겔과 같은 성분과는 굳이 결합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로에겔 자체가 이미 약간 휘발을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변성 알코올도 약간 휘발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굳이 알로에겔에는 변성 알코올이나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함유되는 것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할 때는 분명히 이 제품을 개발한 개발자나 아니면 연구원이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합을 한 것이어서 너무 선입견을 갖고 제품을 배제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내 피부가 더 붉어지고 두드러이가 나는 것 같다 뒤집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그때 알코올 성분을 배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씨어버터입니다 씨어버터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데 씨어버터가 갖고 있는 오해는 씨어버터는 모공을 막아요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씨어버터는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의 생성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사실 이 씨어버터는 굉장히 비싼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씨어버터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산인데요 올레산과 스테아르산입니다 올레산이라고 하는 것은 침투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장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씨어버터에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공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이유는 사실 이 씨어버터가 가진 그 고유의 제형 특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씨어버터는 대부분 록시 땅 핸드크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 제형 생각해보시면 참 꾸덕하지요 근데 이 꾸덕한 제형을 손에 바를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얼굴에 바를 때는 더 꾸덕하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또 씨어버터 그러니까 이 산, 지방산 성분이 함께 뭉쳐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부 위에 발랐을 때 뭔가 여드름이 나는 것 같고 모공을 밀폐해버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공을 유발하는 성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성분을 발랐을 때 나와 맞지 않아서 여드름이 생겨나는 것일 뿐이에요 씨어버터를 발랐을 때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이거나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씨어버터를 발랐을 때 좀 불편감이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지 분비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데 지방산과 결합되면서 뭔가 더 잘 산화되는 것 같고 피부가 더 칙칙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를 낮춰주는 성분을 바르시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바하, 살리실리게시드가 참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씨어버터와 함께 결합되면 굉장히 좋은 성분의 결합인데 만약에 앞단에서도 계속 무거운 걸 쓰시면서 마지막에 또 씨어버터까지 바르게 되면 씨어버터의 장점, 장벽 개선도 해주고 흡수력도 도와주고 보습감도 좋아지고 이러한 건 거의 느끼지 못하고 모공만 맞고 나는 트러블만 생기게 하는 성분인 것 같아 나는 배제해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어버터가 가진 고유의 특성인 그 제형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지성이라면 아주 밀양 사용해보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첫 단계에서 살리실리게시드나 아니면 알코올이 밀양 함유되어 있는 그런 토너 같은 것들로 정리하면서 스킨케어 루틴을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벤입니다 제가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은 영상에서 처음 언급을 하는데요 설마 아직도 파라벤은 나빠라고 이해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0년도 넘게 사용되어 온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그러한 방부제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파라벤의 종류는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틴파라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은 무조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을 만드신 분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본 다음에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죠 사실상 파라벤은 굉장히 억울했던 시절이 길었던 그러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과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방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품 쓰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름도 쓰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너무 많고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방부 처리가 되지 않은 화장품을 쓰시게 되면 지금 이 사진처럼 이렇게 박테리아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피부가 악화시키는 오염된 제품을 바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파라벤 프리라고 해서 무조건 순하고 유한 성분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논문과 미국 식약처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은 가장 안전한 방부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파라벤은 정말 안전한 그리고 오래된 그러한 방부제다 라고 이해하시고 제품을 접근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네랄 오일과 실리콘 오일입니다 자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 많지요 실리콘 오일이 피부를 완전히 밀폐해버려서 숨도 못 쉬게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뭐 요런 거 그리고 모공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한다던데 실리콘 오일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요런 질문 많이 주시고 또 미네랄 오일도 석유 찌꺼기로 만들어졌다 여드름을 유발한다, 모공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피부에 유해하잖아요 그럼 화장품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약처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으로 배합하지 마세요 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배합금지 성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합금지 성분을 다 피해서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장품인 거거든요 만약 미네랄 오일과 실리콘 오일이 피부에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하고 모공을 막고 완전히 밀폐해서 숨도 못 쉬게 했다면 화장품으로서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실리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밀폐성이 아니라 통기성 오일입니다 밀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랩 씌워놓은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오일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실리콘 오일은 피부에 들어갔을 때 밀폐는 해주되 충분히 통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오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 기간 억울했던 미네랄 오일은 사실 이 제품이 바로 증명을 해주고 있지요 존슨제에서 출시한 베이비 오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 베이비 오일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발라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대부분이 99%가 고순도로 정제된 미네랄 오일이고요 그리고 향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께서 제일 싫어하는 성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지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발라주고 있나요? 바로 아가들한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100년도 넘은 역사 동안 아기들에게 이 베이비 오일을 발라줬던 것이죠 사실 아가들은 대부분 이미 수분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일로서 덮어만 주더라도 촉촉함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오일만 발라도 아가들은 예쁜 피부를 더 예쁘게 유지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 자체는 피부에 흡수되는 성분이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덮어주고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끈적거림 없이 싹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요 미네랄 오일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제로서도 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럽연합에서도 미네랄 오일은 화장품 지침에 따르면 유럽에서 시판되는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로 이루어진 크림이나 세럼 화장품 같은 것들을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미네랄 오일이 들어간 제품도 써보시면서 아 이렇게 겨울에는 미네랄 오일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이 제대로 밀폐해주면서 수분감을 잘 머금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쁜 성분으로 알고 계시는 다섯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나쁜 성분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성분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중에 만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배합 금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일정 함량 이상을 배합할 수 없어의 모든 기준을 다 통과한 제품들만 시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화장품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서 더 예쁜 피부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보셜aled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간단히